이슈 포커스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든지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섹터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시간에 또 뵙네요. 김지훈 대표 오늘은 어떤 분야를 좀 나눠볼지. 앞에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는 해드렸지만 의료기기 쪽,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의료기기 헬스케어는 최근에는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실적 또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최소한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나오는 섹터입니다. 최근에 일단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면 지수가 한 달 동안 코스피는 5%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어제자 기준까지 최신 데이터입니다. 8.2% 하락했는데 항상 지수 대비 소위 말해서 언더 퍼포먼트 했어요, 의료기기는. 그런데 최근에는 딱 지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7% 정도 빠졌으니까 코스닥보다는 1% 정도 선방한 셈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역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됐다. 휴비츠 같은 이런 안광학기기 만든 회사는 14.5%, 15%의 상승률을 나타낼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리고 반대로 이어플로라든지 이런 한국 BNC, 이어플로는 당뇨와 관련된 회사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18%, 이어플로 같은 경우는 24%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업황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의료기기 상황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활 속에서 저희가 먹는 걸 통해서 먹는 게 굉장히 잘 팔리면 그걸로 음식 요조에 접근할 수 있듯이 의료기기는 관세청에 가면 HS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입력해보시면 코드번호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물론 회사명까지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미용 의료기기 HS코드를 치면 금천구에서 멸마가 팔렸는지 수출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매달 체크하면 월별 소위 말하는 매출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달 나오니까 매달 체크가 가능해요. 그런데 보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부분하고 보틀린음 톡신 부분. 그다음에 하나가 임플란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는 15% 성장한 9월 수출액이 7,65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2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가 2분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성수기 대비로는 아주 소폭 감소했지만 앞으로 9월 수출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 11월은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특징적이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47% 성장했고요. 브라질이 50%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랑 크레시스라는 회사가 소모품까지 같이 팔면서 거기다 신제품 출시 효과까지 생기면서 미국과 브라질에서 큰 폭의 성장이 보여줬다. 그게 하반기에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미국과 브라질이네요. 죄송합니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연간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이 나왔어요. 상당히 고무적인데 프랑스에서 424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건 특정 회사가 아니라 골고루 클레시스, 제시스, 메디칼 아까 말씀드린 루트로닉 합산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성장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보면 10월 10일까지의 데이터도 나왔는데 한 1,340만 달러로 전년 10월 대비로는 한 7% 정도 성장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0월 데이터까지만 해도. 그래서 상당히 미용, 의료기기는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톡신 부분은 가장 수출 데이터가 좋습니다. 2011년 수출 데이터 집계 이후로 월별 수출액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9월 달 수출액이 3,816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61% 성장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87% 성장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중국에서 다시 안정적 수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얼만큼 성장했냐. YOY로 27%, 월별로는 750% 성장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 건 강원도 춘천시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휴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젤에서 681만 달러로 휴젤 자체적으로도 월별 최고치를 기록해서요. 8월 달에 부진했던 미국에서 상당 부분 벌크업을 해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웅제약의 3분기 미국 매출이 상당히 좋아서 대웅제약 관련돼서도 3분기에 상당히, 이거는 화성시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화성시의 9월 달 데이터가 890만 달러로 전년 대비로는 374% 성장했고 전월 대비로는 190% 정도 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는 9월 달, 역시 임플란트도 9월 달에 최대 수출 중국에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중국에서 2,581만 달러로 전년 대비로는 38%, 전월 대비는 10%에 아주 견주한 성장에 나왔는데 이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러시아 쪽 수출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년 대비는 68% 감소했고 전월 대비는 71%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덴티움의 영향인데요. 덴티움이 상당 부분 러시아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게 다행히도 10월 달, 최신 10월 1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다시 165만 달러로 러시아가 회복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임플란트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세청 데이터를 보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구애인지 어떤 시에 있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잘 체크할 수 있다는 힌트도 주셨고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의료기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해 주신 여러 회사나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지도 몇 가지 좀 선별해 주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업종별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미용의료기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너무 잘 아시는 클래시스가 원탑이고요.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브라질에서 3년 동안 50%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브라질 외에 지금 수출국을 60개국으로 다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뜨는 데는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등에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베인캐피털을 인수를 했는데 아마 사무펀드 인수를 통해서 가장 큰 시장 미국하고 중국으로 중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건 기대되고 있고요.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슈링크 유니버스. 이게 국내 한 3,500만 대인데 연초에 너무 잘 팔아서 소폭 판매량이 감소하긴 했는데 연간으로 한 1,200만 대까지 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1,200만 대. 그리고 전체 국내는 3,500대죠. 아까 1,200만 대가 아니라 1,20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1,200대 목표로 하고 국내 3,500대 전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할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모델 또 레이저 기반의 IPL 기반으로 RF 기반의 볼륨어라고 8월 초에 식약처 허가액돼서 올 연말까지는 한 630대 정도, 올 연말까지는 한 100대, 내년에 630대까지 한 6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요. RF 장비 자체는 후발 주자지만 워낙 클리시스의 소위 말하는 기존 제품으로 슈링크로 워낙 인지도를 쌓았고 가성비나 품질 측면에서 절대 볼륨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볼륨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기존에 납품했던 장비의 소모품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모품의 마진율로 치면 55%가 넘으니까 엄청난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시스는 소위 말해서 브라질과 중국의 해외 수출 모멘텀, 두 번째는 소모품을 통한 마진의 극대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신제품이 볼륨어가 올해 연내 100만 대, 100대죠? 제가 자꾸 수치를 죄송합니다. 100대. 100대. 올해 100대를 목표로 내년에 600대, 1000대 이렇게까지 계속 늘려갈 목적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매출은 약 연간으로 30%, 영업이익단에서 30% 성장한 매출은 300억대, 영업이익은 한 67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률 48%입니다. 전체 제조업 중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30% 빠진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나오면 항상 조종 나오고 눌리목 나오면 매수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클리시스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까지 주실까요, 자세하게? 가격 조정 말씀드리면 기간의 최근 평균 한 달 매수가 14,8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외국인이 15,200원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손절선은 지수가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마이너스 10% 정도 선이 13,2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8,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시스 가격 전략까지 주셨고. 다른 종목도 하나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중국 매출 비중이 57% 가장 높고요. 덴티움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감소를 했지만 중국의 지금 식립률, 임플란트 신는 게 지금 0.8%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북미까지 올라갈 것이다. 1%까지 올라갈 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2023년도에 입찰한 중국의 VBP 프로그램이 규모로 치면 한 3천억 규모인데 이거 관련돼서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덴티움도 매출과 이익 달에서 모두 30% 이상 성장이 나온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매수가가 8만 5천 원 정도 선이니까 손절선은 한 짧게 10% 정도 선인 7만 5천 5백억 원. 매수가는 좀 분할로 매수하길 권해드리고요. 7만 8천 원에서 8만 3천 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1천 원을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소외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견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덴티움과 클래시스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포커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